이번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사전투표가 시행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충북은 사전투표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아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는데요. 이번 선거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용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선거를 처음 시작한 1995년, 충북의 투표율은 72.7%였습니다. 그러나 3년 뒤 2회 지방선거에선 10%나 떨어졌고 그 뒤로는 50%대에 머물렀습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6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과 31일 실시한 사전투표 덕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된 사전투표에서 충북의 투표율은 전국 평균보다 1.8% 높은 13.3%를 기록했습니다. 선거일과 진검다리 연휴가 이어지며 투표를 거르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충청북도 선관위는 60% 초중반까지 투표율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오를 것으로 보이면 연령별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20대와 30대, 60대 이상의 새 결집이 모두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투표율이 높아지면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국민들의 의사가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데 반영이 되고 매번 전국 평균을 웃도는 투표율을 보여온 충북의 표심 이번 선거에는 어디까지 오르고 누구에게 희비를 안길지 이제 결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용성입니다.